안녕하세요 쏘다입니다 오늘은 떡만두라면 8봉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대박 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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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bazooks 떡 호흡 소금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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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흐음 와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소시지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음~~ Prozent 아..., 와..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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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 와,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~~ 짠~~ 여기 밥 이거 큼큼밥이에요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조금 많이 넣었거든요?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밥이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더 맛있네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소금 싱싱 물이ashes 읏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오늘은 떡만두라면 먹어봤는데요 제가 파랑 고춧가루 썰어서 넣었더니 국물이 너무 얼큰한 거예요 도저히 밥을 안 말 수가 없는 국물 맛이었어요 밥까지 말아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